엑소옥트 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 사항이 너무 심각합니다 언제 정말 일본이 가라앉을지 침몰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본분들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기독교에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당연히 하겠죠 저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교에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언제 진짜 일본이 가라앉을지 모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영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전세계 지진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일본 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런 트래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트래머들이 있는데 이러한 트래머들 중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일본의 이러한 지진의 트래머들은 굉장히 어떤 어전트한 위급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래스카 쪽도 굉장히 많은 트래머들이 있죠 이런 많은 트래머들이 결국에는 이 그 이 알류산 열도의 트래머들을 보십시오 이런 트래머들이 다 이렇게 그 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의 이러한 트래머들 들이 아 재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 알래스카의 대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알래스카의 굉장한 2020년에 알래스카의 대지진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알류산 열도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알류산 열도의 문제에 의해서 작년에 이 그 대지진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종착역은 제가 볼 때는 이 재팬입니다 2021년에 대지진을 위해서 이렇게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알류산 열도에서 달려온 겁니다 재팬을 계속 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후쿠시마 2월 13일이죠 7.4 맛바다에 쳤고 다음에 3월 20일 미야기현에 7.2였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5.8 또 어제도 계속해서 지금 미야기현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 곧 대지진을 가지고 올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대지진은 저는 이제 이 구마모토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마모토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 도까라라라든지 뭐 나제, 요나쿤, 타이완도 지금 계속 지금 시작을 말씀드렸지만 이 대만, 타이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4월 한 7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나쿤을 쳐가지고 나제를 통해서 이제 뭐 뉴크아일랜드, 도까라라라를 지나서 이제 이 구마모토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를 곧 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 또 제가 오늘 지진이 있었죠 오사카와 또 교도도 두 번 있었고요 그래서 와카야마에 네 번 있었고 그러면서 이 관서, 이 간사이 지역 관사이 지역으로 해서 대지진이 곧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노와 나가노 나가노의 최근에 계속된 군발 지진 그러면서 최근에 그쪽에서 어디였죠? 나가노 말고 또 여기 이즈오시마였죠 이즈오시마, 이즈제도의 이즈오시마에서 또 계속된 군발 지진이 10여 차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마리아나부터 오가사와라, 보닛 라일랜드 이즈를 통하는 해서 혼술을 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라인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지진에서 혼술에서 지금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 규수를 대지진이 곧 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관, 이 간사이, 간사이, 관서 지역입니다 간사이, 그 다음에 이 간또, 간또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이 아워머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대지진이 날 거에요 그 다음에 호카이도 네모로 쪽으로 해가지고 이 네모로 있죠 네모로에서 이제 대지진이 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1, 하나죠 2, 3, 4, 5 이렇게 다섯 개 다음에 여기 아워라, 어키너 트러프 쪽으로 해서도 대지진이 곧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쓰나미가 잘못하면 대한민국으로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륙구 해구 이쪽은 정확한 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항상 어떤 지진 역사로 봤을 때 지진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뭐 크게 그럴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라인 지금 이 라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큐슈와 이 깐사이, 깐토, 아워머리, 이 다음에 호카이도 이쪽은 대지진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 지진이 지금 보시면은 이 남태평양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마누아뚜 라인에 의해서 마누아뚜 법칙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물론 나가노의 법칙과 동일본대지진, 군발지진, 독가라의 법칙 수십 번 이상이면은 유기상의 지진이 난다는 그런 나가노의 법칙, 군발지진에 의해서 동일본대지진이 소규모의 미세한 지진, 아주 작은 규모 1, 2, 이 정도의 지진들이 여러 번 삶 났을 때 나면서 동일본대지진의 어떠한 추진력 역할을 했다는 그 나가노의 법칙, 교토대학교와 축구바대학교에서 얘기하셨죠 그거와 동시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다면 남태평, 뉴질랜드 지스본과 캐르마너덱, 통가, 휴지, 마누아뚜, 솔로몬, 사모아 쭉 치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뉴칼레더니아, 로얄치 제도를 치고서 파피아, 뉴기니로 올라오게 돼지진이 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Y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파피아, 뉴기니에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그때 7.0도 있었습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최근에는 그 사랑관에서 6.4, 5.4 이렇게 있었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Y자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Y자 곡선을 그리고 나서 이제 곧 Y자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벤을 타이완을 타이완을 거쳐가지고 이제 벤을 치는 이제 벤을 타이완을 거쳐가지고 이제 벤으로 올라가고요 또 이쪽 라인에서도 마리아나와 사이판 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이즈를 통해서 현실을 치는 이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주대륙 쪽을 보면요 미주대륙 쪽에 지금 이 알유산 열도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죠 작년부터 요동을 쳤습니다 그냥 1년 단순히 올 1년 딱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을 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 알유산에 작년에 알리아스카에 대지진이 엄청 많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항상 방송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알유산 열도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굉장히 이런 많은 트래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트래머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어떤 지진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이 포텐셜 시니프컨 무브먼트 결국은 곧 대지진이 온다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많은 지진들 이런 말은 트래머들이 이게 물론 이 중에는 마이크로어스켓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어스켓도 있지 있고 다음에 또 딥무브먼트도 많아요 딥무브먼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많은 트래머들이 결국에는 환태평형 조사인데 브레고리 라인을 건드리면서 제펜을 향해서 간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이또 역시 샌안드레스단층에 USA에 미국의 샌안드레스단층에 또 여기 굉장히 많은 어떤 트래머들이 있죠 이런 트래머들이 이런 마이크로어스케익이 마이크로어스케익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어스케익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진 규모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1이든 2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이어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군발로서 계속 저기 똑같은 어떤 에너지에서 움직임이 날 수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많은 트래머들은 저기 특히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이 캐스케이디어스브덕션 존이란 말입니다 이쪽이 캐스케이디어스브덕션 존이기 때문에 이 캐스케이디어스브덕션 존이 계속한 이런 마이크로 마이크로케익을 치더라도 이 마이크로케익은 결국에는 아 대 뭐 아 미국에다가 좀 그러네요 좀 제가 사실 구글 직원으로서 아 전 구글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를 아 이런 참 미국의 어떤 이런 역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좀 약간 좀 이 샘프란시스코 특히 샘프란시스코 쪽에 좀 이렇게 보이죠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좀 여러분들도 그렇죠 샘프란시스코 이쪽에 좀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샌디에고 쪽도 그렇구요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많은 트래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 여기에 아 여기 이쪽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오클라호마라든지 뭐 아니 항상 오클라호마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오클라호마 1.2.1.3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1.3이 작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셰일가스와 이 석유채불 과정에서의 그 아 어떤 패스처리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염수를 지하야만 주입을 해서 그걸 좀 비용을 절여 보려고 줄여 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해가지고 단지층을 건들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런 수많은 트래머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많은 트래머들이 결국에는 이 계속 똑같은 비슷한 에너지로 군발로서 나는 군발 지진입니다 이게 군발 지진이 말씀드렸죠 오클라호마 지진은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군발 지진들은 굉장히 이제 그 대지진의 뭐 포텐셜한 부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이게 미국은 참 말하기 힘든 그 우방국가구 참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지역들은 그러지 뭐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지금 뭐 뉴멕시코 여기전 뉴멕시코 이런데는 그냥 아 티피컬 어스케익 이라 보시면 이런데는 티피컬 어스케익 에리조나 여기서는 티피컬 어스케익 티피컬 어스케익 이런건 이쪽은 지금 이 애리조나의 어스케익은 이거는 티피컬 어스케익 이지만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오클라허마 이쪽은 티피컬 어스케익 아니에요 이거는 포텐셜리 딥무브먼트 이 시그니피컨트 어스케익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마이클 어스케익이긴 하지만 어떤 대지진 메가 어스케익 이럴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건 우리가 지금 미국을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미국은 그냥 그럴 수도 있을 때 미국의 어떠한 그것들이 결국 재팬에 영향을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거 지금 미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뭐 과테말라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 과테말라에 어디죠 저기 파카야 하고 푸에고 계속 지금 폭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과테말라 쪽 이렇게 항상 상상이 제팬에 지진은 있고 과테말라라든지 이쪽 밑쪽에 지진을 봐야 됩니다 과테말라 굉장히 많죠 이 체머들이 굉장히 많은 체머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머들이 어스케익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에코드 이쪽 라인 옛날 대지진이 어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여쪽 라인이 있으면 안 되는 라인에서 지금 계속 계십니다 여기요 요 부분 여긴 예전에 대지진이 있던 것입니다 이 라인은 지켜줘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쪽에서 나는 지진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쪽은요 이쪽이 어스케익은 이쪽이 채머들은 안 좋은 거고요 페룰라든지 지금 보시면 쭉 보이죠 저기 칠레 라인이 칠레가 예전에 발디비아 대지진이 6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발디비아 대지진이 돼서 굉장히 큰 관측 시작한 이래에도 가장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9.5였죠 그때 그곳이 칠레입니다 이곳에 보면 이아펠 이키케 이쪽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계속 이 칠레 쪽에 이쪽은 8점대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칠레는 여기 우리가 왜 눈중에 봐야 되냐면 칠레 자체를 보던 죄송합니다 칠레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제팬의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칠레는 그래서 이제 이 칠레의 지진은 저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리엔티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칠레는 꼭 봐야 됩니다 칠레 최근에 칠레의 트래머들이 칠레의 트래머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트래머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미국의 상황이 좀만 더 미국의 상황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미국의 어떤 제가 대지진이 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빅원 대지진이 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겠습니다 뭐 미국이 지금 현재 위험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해야 되나 그런 의미로만 얘기할 뿐이 절대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미국의 교육이신 금융분으로 오해를 마시고요 말씀 듣지 이런 트래머들이 많지 않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캐스케이디아 서브젝션 존 이 서브젝션 존이 이게 여기도 역시 캘리포니아 쪽도 결국은 샌안데아스 단층을 건드는 거에요 샌안데아스 단층 이 캐스케이디아 서브젝션 존과의 어떤 충돌에 의해서 큰 대지진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역시 그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 그 큰 좀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시뮬레이션도 좀 있고 있는데 뭐 크게 하여튼 현재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트래머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마이크로어스케익 이게 마이크로어스케익이긴 하지만 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1시간 내에 어쨌든 이 2시간 최소한 2시간 내에는 어떤 큰 지진 해일이 좀 강타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시뮬레이션 영상도 있고요 지금 이 캐스키디아 서브석션존 존 결국 이 캐스키디아 섭입지대가 잠재적인 이 샌암드레아스 단층에 건드려서 사실 캐스키디아 서브석션 존이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샌암드레아스 단층부가 이렇게 캐스키디아 서브석션 존 캐스키디아의 이 섭입지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큰 또한 그 이제 지진 해일과 큰 지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 좀 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현재 지진은 당장 어전트하고 급한 것은 이제 그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미국도 아 어떤 조금은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특별히 뭐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당장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이제 아 시에르 뭐 타코마라든지 뭐 포틀랜드 뭐 아니면은 뭐 샬렘 뭐 아니면은 뭐 올림피아 라든지 뭐 이쪽 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예 시청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